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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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 티에마 있어? 티에마? 티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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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도 하다 조금 되게 그 신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언제 저번 주예요 저번 주 저저번 주였나? 언제 촬영 현장이 있었는데 그 나비가 나비 있잖아 나비 나비가 제 코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가 날라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? 나 이런 건 또 처음이네? 이래서 약간 나비에 갑자기 뭔가 확 빠져가지고 왜냐면 나비라는 그 단어를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약간 뭔가 되게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약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나비 효과도 있고 뭔가 뭐 막 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최근에 데모 하나 만들긴 했는데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살짝 들려줄까? 괜찮았나? 괜찮겠지? 조금만 들려줘야겠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?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짧나? 그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짧게 들려줄게요 깜짝아 들여도 되나? 진짜 한 짧게 들려줄게요 네 여기까지 갈게요 어쨌든 네 약간 이런 데모도 만들어봐가지고 네 그런 TMI였습니다 뭔가 이게 작업하는 것도 이제 약간 뭔가 하나의 TMI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네